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법이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는 개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 집사도 회당에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고 사망에 들어간다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이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여우와의 목전에서 또 죄를 지었겠습니까? 사사기 16장에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불레세대에게 붙잡혀서 조롱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무가 썩었으면 손으로는 잘라내기는 힘들어도 칼로는 잘라내기가 쉽습니다. 즉, 말씀은 썩은 것을 자르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이 썩어가는 것을 말씀이 있으면 잘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 선생은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하나님께 나는 덜 사랑받겠느냐라고 고린도 후서 12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남을 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하시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베드로전서 4장 8절과 잠원서 17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면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고 이해하고 위로를 해주십시오.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침을 한번 삼키고 주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리라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시험에 들 때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으니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성령의 힘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내가 잘라서 지식으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법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도록 만드십니다. 혹시 미워하는 자가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앞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혼임을 알고 미워해선 안 될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마일 족속에게 자신을 팔아버린 형제들로 인하여 20년간 노예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형제들이 미웠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므로 형제를 미워했던 것을 사랑하게 되고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기도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에 가증스러운 기도라고 잠원서 28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신 주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기도를 해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미워하는 자가 없고 사랑하는 법만 배울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법과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지 않겠습니까?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법은 첫째로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로 성령의 힘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미워했던 자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